자 다음 참가자 손들어주세요 자 실력자분 실력자 이제 진짜 실력자 와 잘생겼다 빨간색 가디건 마이크 한 번만 전해주세요 자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 편의 시가 있는 자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잘생겼다 30m 2000원이네 자 이거 빼가시면 돼요 찬원이보다 잘생겼는데 뭐 자 이리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원래 기타와 춤 노래로 버스킹하고 있는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난 이렇게 아이돌 출신 같은 그런 얼굴이 그러니까요 지금 살짝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돌 댄스나 개인기 있을 것 같은데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댄스 가능해요 춤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노래가 있어야 되나요 노래 있어야죠 네 오늘 살짝 빨간색 가디건 좀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네 네 네 빨간 마울아 빨간 마울아 2PM에 우리집이라는 노래 한번 해볼까 근데 혼자서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? 같이 해주실 수 그럼 2PM 말고 우리는 3피스로 가자 3PM? 예 3PM 아니면 뭐 MP3로 가든지 아 뒤집어서 MP3?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MP3에요 자 좋아요 우리집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집으로 가자 우리집으로 가자 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's alright 우리집으로 가자 우리집으로 가자 이야 이야 대박 숨 넘어가시는 거 아니죠? 넘어갔다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혼자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? 내일모레 마흔이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춤까지 완벽하고 얼굴까지 완벽합니다 와 노래까지 과연 완벽할지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예 아 그래도 다행인건요 키가 그렇게 썩 크지는 않아요? 아 근데 시는 항상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장착 아 좋습니다 바로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곡 선곡? 저는 싸이님의 낙원이라는 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, my heart, my soul, goes out to you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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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Yeah 너와 나 단들 있어 떠나가는 여행 너를 향한 내 마음 절대 안 변해보고 또 봐도 또다시 나 밤에 꿈만 같아 우리 둘이 함께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이러다 행선지도 없이 빡빡한 저 세상 등지고 너와 내가 나친 바가지도 하지 못했었던 말 한땐 다시 한 번 더 했었나 허나 지금 우리 뒤마의 차 속에 어느덧 훌쩍 지나버린 꽃게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린 막지 말라 우리 이제 달라 우릴 갈라떠도 속세 찰 줄 아는 찰나 우린 이제 아주 난 너와 같은 차를 타고 난 너와 같은 곳을 보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으로 영암이 천국인 거야 정신없이 달려온 것도 해 아 정신한 바닷소리가 고운 내 맘 너 때문에 잠 못 자고 꼬박 샌봐 손발을 다우쳐도 못 샌다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이제서야 밝히지만 내 주인은 너야 기분 좋아 둘이 장도 봐 밥은 내가 할게 쌀만 담권놔 피곤한지 너무 잠깐 자고 그 사이 나는 몰래 요리책을 파고 드디어 어붓하게 저녁살 하고 여기가 바로 지상나고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린 막지 말라 우리 이제 달라 나 홀로 애태웠던 예전과는 달라 우린 이제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으로 여기가 천국인 거야 감사합니다 이야 사기캐다 자 점수는요 98점 넘어봅시다 98점 넘어봅시다 98점 넘어봅시다 아쉽게도 90점 야 무대 매너는 뭐 100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야 뭐 거의 프로급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제가 TV에서도 볼 수 있게 꼭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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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